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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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부터 쓸 줄 알았어? 괜히 벽을 등진 게 아니라고 불원전은 진짜 쉽습니다 여기 탈출하려면 무조건 첫 번째 우리팀 달래주기 일단 우리팀 잘못 없다 해줘야 돼요 이거 잡자고 뒤로 간다 근데 왜 옆으로 안 가고 직진으로 가냐? 아 이거 뭐야 아니 이렇게 옆으로 돌아야지 왜 일로 굳이 이렇게 돌아오니 아이씨 난 이해를 못하겠네 내 이불은 남탓해도 되지 아 세일을 완료! 이제 불원전 탈출 순식간에 탈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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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카사딘이야? 왜 카사딘이야? 카사딘 맞아? 아 이거 진짜 온가? 나 뭐 일반 들어온 줄 알았어 이거 뭐야? 일단은 제가 실버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하하하하하 실버 기념 현재 탑 1티어 다리우스를 픽했습니다 이건 이겼지 이건 이겼다 봐야 돼요 진짜 카사딘인가? 네 알겠습니다 진짜 탑 카사딘이네? 아니 지금 좋은가? 한 대가 그렇지 깔끔하네요 다리우스 하면 시원시원하게 해야지 그죠? 상남자처럼 그래서 제가 카사딘 장인분을 모셨거든요 그래서 딱 느낌 오는데 카사딘은 저렇게 라인 받아먹으면 오히려 좋다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? 땡기겠습니다 근데 우리 민연이 하나 먼저 죽죠? 그러면 타겟팅 잘 된다 브러시 라인 땡겨지죠? 하하하하하 자 위도한대로 자 위도한대로 오 야 왜 이렇게 아프냐고 생각보다 괜찮아? 땡기면 됩니다 집갔네 연훈사오라고 보다 아유 묵치는데 이제 이러고 나면 이놈을 이제 못단단 말이야? 여기 시원시lere 없애 다리우스는 킬력을 야무지게 봐야 가야 뉴 오우 탈보겠다네요 와우 자 땅땅하게 가네 어찌된게 이거 죽기만 하냐 미드 뭐야 와 실버 오자마자 실버의 어떤 그 묵직함을 느끼게 해주는건가 끌어도 의미가 없다 아 카사딘픽 은근 저거 조커픽이네 꼬박 하나 먹어 아이고 아이고 출혈 때문에 괜찮아 3일차 남아 3일차 남으면 오해도 좋아 이 오 산 이 오 산 이 오 산 오 오케이 야 살아서 다니다 으아 빼빼빼빼빼빼빼 아 아 어치 물간데 허허허허허 와 진짜 존범맨 야 다리우스 썩는다 썩어 을 안아파 을 안아파 을 안아파 이제는 안파 디딜은 안아파 어 나이스 탑봉도 한마디 철권이네 진짜 철권이네 철권 이거 어차피 무라마나 가는 거거든요 아마도 오 나이스 이걸 먹네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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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아쉽다 아우 나라도 먹었다, 이거 유치하라 먹었다 이제 박아야겠는데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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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제발 체력없다 체력없어 어 저거 박은걸로 만족하죠 뭐였지 피하고 아우 아우 뚜벅뚜벅 아 아 아 징크스가 너무 프레딜이었네 어 이걸 목숨 걸었으면 안 됐지 아이고 아 손해가 큰데 일단 상대가 AD가 많아가지고 잘 버티긴 하네요 완전 탱으로 가네 미쓰 아 기가 더 저거 아 하시는 저거 스플릿한다 어 가 아 아 정환은 뺐네 어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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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이 아 내가 너무 잘못 들어갔어 지피스한테 너무 맞아 내가 맞았으면 안 돼 아이고 지피스 못 막네 얘도 못 막아 몰아버려요 내가 뭐가 자격이 없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 아 미쳤네 아 얘들아 제발 누구를 올리는거야! 딸 티라보면 니 돌아가라고! 아 저거 누가 따냐? 저거 원래 눈에가 따줘야 되는데 내가 따라가야 된다는게 안습이네 왜그랬어? 왜냐 왜그랬어? 템 상, 템 구조 상 고정 피해가 없어요 그래서 방어력을 디지게 올리면 된다 방어력을 디지게 올리면 좀 덜 들어와 와 요네가 이걸 해낸다고? 역시 고장난 시기도 하루에 두 번은 맞는다더니 에이 밀고 가는거야 저도 징글스 없으면 안 먹었다 아니야 쫄지마 쫄가 쫄지마 카살이 딜 없어 그냥 무라마나 안가야해 하하하 나 부숴 없어 아니 부숴면 돼 카살이 딜 없지 않아 안 아파요 스플릿 목소리 버럭조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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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짐 스톱이다 다 알아서 olho Ze 그렇지 그렇지 요노야 내가 널 몰라봤구나 내가 진짜 널 몰라봤다 너 알아봤네? 알아 알아 봤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랄 줄 알았다 자 3룡 먹자 3룡 먹자 3룡 먹자 요노야 들어와라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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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새 먹어 그새 먹으면 돼 패기로 먹는 거야 아 이거 딱 지켜 그래 약간 약간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비애고 몇 달아 그렇지 야 내가 이거 요네 이런 친구였네 아니 요네가 이렇게 날카로운 친구였어? 배에 넣는데 어떻게 먹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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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이리 와 치약해 이거 치약해 이거 방 어? 죽을라고 그냥 어? 그냥 막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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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 거여 어? 다음 텐 되자요 되자연 가면 이제 카사디도 안 아파 애초에 카사디도 안 아파 그러면 그냥 스테라카도 되겠다 가갑도 괜찮고요 어쭤비 피급이 좀 있어 가갑 나쁘지 않은 상태 가 Cinck 가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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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짜 가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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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혜 고장난 시계도 두번은 못 근데 고장 안 난 시계인게 그냥 우리 라인점 보고 고장 났었는데 오 28점 달달하구요